욕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어려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종교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며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이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마형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검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가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늘루어질 것이오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욕기 23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수에 나아가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러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고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허감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욕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기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르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 삭을 날으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 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아침을 죽음의 거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거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고 빼앗나니 서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심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 삭처럼 되리라 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욕기 25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시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욕기 26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지저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전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라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능이 헤아리라 욕기 27장 욕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불의 지점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의 짓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오 그의 후수는 음식물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오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불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오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욕기 28장 은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었느니라 사람은 어두움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닳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은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흐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검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적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불량을 정하시며 비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그가 보시고 선풍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주를 경유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욕기 29장 욕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내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있었으며 저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그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니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사이에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었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두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여 주고 어떤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욕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뿌리로 먹을 거리를 삶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오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으미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서 하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서 하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수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잖아 죽게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죽게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죽게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죽게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배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욕기 31장 그러나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혜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면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이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시 새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 여인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란한 일이니 재판문에 회부할 죄악이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에부터 고아 기러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검에다 두고 순금에게 느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퍼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느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밧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불이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욕의 말이 거치니라 욕기 32장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족석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이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제하미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여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지혜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에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미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욕기 33장 그런적 욕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이형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헐그로 지어 의심을 입었은 적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적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영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러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치 걸어친 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어이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욕기 34장 엘류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내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요비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들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런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허감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 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헛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하여 가난한 자들의 부르지점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시며 빈공한 사람의 부르지점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하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대답이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욕기 35장 엘리유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있던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 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 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인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러지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러지지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대를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욕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욕기 36장 엘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경하게 하시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에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나를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을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리 하셨은 즉 무럿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불우지점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데서부터 보는이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이라 겹겹히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에 우레서리를 누가능이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욕기 37장 이로 말미야만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그의 너비를 줄어들게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사고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시거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니라 그들은 겹겹히 사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닥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에 아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적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느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커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애하고 그는 스스로 지협도록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무시하시느니라 욕기 38장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의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새벽에서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니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어느 것이 허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해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버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이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니라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헉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지지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욕기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락이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낙이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락이는 성업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이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태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절거의 날개를 지나 학의 기틀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헐게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성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하미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는 이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명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라 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욕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벽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아야겠나이다 그때 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벽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시며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래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떤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덜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입 아래에나 갈대나 그늘에서나 넙 속에 엎드리니 연입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들을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돌아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욕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오의 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꾼으로 그의 혀를 멜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끼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며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니 있구나 그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멧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에 솥해 물이 끄름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게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엄을 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하는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욕기 42장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우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묶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는 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종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적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요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하 사람 빈닭과 나하마 사람 소마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욕의 말년에 욕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욕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욕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